어디 가시나요? 박자도 맞춰요 리듬도 방탄 영화 발악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진우도 뭐라고? 아빠랑 같이 운전하자 진우도 운전 진우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갈까? 윤흰 우리 거기 가서 행복하자. 뭐죠?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요? 여기 어딘지 알아? 어. 우리가 이사 올 집이야. 진짜요? 뛰어가 봐 뛰어가 봐 뛰어가 봐. 뛰어가 봐 우리 이사 온 집이야 빨리 가 봐. 애들아 봐봐 집 어때? 뭐야 진짜 좋은데? 마스크 주세요. 지금 감상 중이네요. 진짜 좋다. 정말 마음에 드나봐요. 남도 많고. 정말 손해라. 남도 엄청 많지? 꽃! 꽃도 있지? 저기 내 방 할래? 저 위에? 거누는 어디 할래? 거누 방 어디? 저기요. 저 위에? 방도 고르고 있어요. 자 가자. 우리 여기로 이사 왔는데 우리 집 여기야. 어디요? 어디? 조상님들도 다 여기 살았었어. 이런 집에서 살았어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살아보려고 해. 어떻게 생각해? 표정이 실망하는 표정인데요. 우리도 다 같이 안고 잘 거야. 저 앞에 저 초반 집에 있는 거야. 저 뭐지? 어때? 여기서 자? 어허. 어? 어? 침대가 너무. 침대가 푹신푹신하지? 여기는 요리 어떻게 해야 돼? 그러게요. 화장실도 없고 부업도 없고. 우리가 아빠가 장작 팔 거야. 지금 부상실 부정. 한 번 채. 아무것도 없어. 우리 이사 왔어요. 신혜 이리 와. 손은 있는데. 다 같이 있으면 행복해. 그치? 어. 그럼 여기서 좀 놀고 있어? 어. 너네 먹을 거 만들어 올게. 응. 얘들아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여기 우리 집이래. 역시 누나 나오니까 현실을 즉시했어요. 뭐지? 여기 침대도 없고. 문도 없어요. 우리 집을 어떻게 들어가. 어떻게 뮤지컬이 한 장면 같지 않아요? 마마. 오빠 아빠. 어떡할 수 없어. 난 자기 싫어. 아 자기 싫어 자기 싫어. 아빠 앞에선 아까 좋다고 했지만. 우리 어떡해. 너 침대도 없잖아. 응. 너 침대도 없잖아. 난 침대도 없잖아. 거누아 이제 도너트도 못 먹어. 너 침대도 없어. 맞아. 네. 잠옷도 없어. 언니 없어. 어떡해. 배고프다. 밥. 어? 뭔가를 발견했어요. 밥이다. 밥이라고요? 지니야 고마워. 자주 자서 고마워. 지니야 밥 있어. 이제 나와. 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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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밥 뭐야? 잠깐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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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그래 이거 못 먹겠다. 먹어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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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야. 말을 왜 이렇게 잘해. 마. 어떻게 열었어? 와. 와. 마. 여기 보지 마. 여기 보지 마. 여기 그냥. 봐봐. 먹이 놀 수도 없어. 집 어때? 구경 잘했어? 어. 들어가 봐. 아빠 왔어? 들어가 봐. 오. 아빠 보고 싶었어. 구경할 게 없어. 좀 더 여기도 놀까지는? 여기 밥이 있어. 이거 우리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거야. 뭐라고? 먹기 싫어. 먹기 싫어? 다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. 우리가 먹을 거를 이제 아빠가 산이랑 물이랑 가서 이제. 자극자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나 봐요. 다 같이 가죠. 어. 다 같이 가죠. 그럼. 건우 나갈 거야? 이 밥도 없어. 같이. 같이. 이걸로 아빠가 먹을 거 가져올 거야. 뭐야. 리허카? 타봐. 자동차 안 타고 이거 타? 여기 손 잡아 여기. 내가. 탈 거야? 응. 잘 잡아. 어. 갔어요. 일단 잡으라고만 했지 어딜 잡으라고는 안 했잖아요. 거기 앞으로 와. 그래도 턱 안 해주네요. 밥밖에 맞지 말고. 제발. 밥 만들러 출발. 귀엽다. 이렇게 우리가 밥을 찾으러 다닐 거야. 이렇게 재밌어요. 아빠 도와줄게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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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차. 아빠 차. 아빠 차. 버전해요. 일단 이거. 갑시다. 아빠 갈 수 있어? 이거 어렵죠. 가봅시다. 저기 위에는 이 있는 것 같은데. 제가 먹을 것을 찾아서. 올라가기 어려운데. 그래도 작은 힘이라면 또 보태보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. 뭐라고? 여기 먹을 거 있어? 건너 봐야 조심. 저 뭐죠? 장작만 있어. 먹을 거 아니잖아. 야. 여기는 장작 구하러 온 거야. 저 나무 몇 개 실어. 몇 개 가져와. 진우도 다섯 개 가져와. 진우도 시키나 봐요. 일 한 자만 먹을 수 있다. 조금 더. 진우 여기다 넣어. 넣어. 또 가. 또 가. 또? 빨리빨리. 왜 안 해? 옛날에 소장님이 이렇게 안 하는 거야. 또 가. 불 여기 할 수 있어? 어, 불 여기다 할 수 있어. 진우 하나 줘. 진우 가져와야지. 이거 그거 넣었다. 개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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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하나씩만 더. 한 번에 열 개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나씩만 더. 끝. 끝. 예지. 끝. 파쿠. 미녀야. 뭐야. 뭐예요? 뭐야? 왜 저런 차가 있었는데 미역보를 끓는 거죠? 아, 이게 있었어? 진우 눈 떠들었어. 아, 네. 장닫고 하러 오시는 거예요? 네, 애들한테 이게 제일 좋은 차라 그랬는데. 저기 위에는 이 있는 것 같은데. 아, 세게 들어. 사서 고생했네요. 저희는 이게 같이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왜 제가 이 자동차. 코노야, 봐봐. 이게 좋아, 저게 좋아. 거기 좋아. 이게 좋지. 뭔가 저희가 이런 감성이 있어가지고. 우리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. 우리 할 수 있어, 다 같이 할 수 있어. 진우 손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아, 진울가. 할 수 있어, 가자. 밑에 가자. 진울의 정보가 이리와 함께하는 과자. 진울의 정보를 Constable.